보립고개 괜찮습니까?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보립고개에요. 보립고개가 원래 윤화가 잘 부른 노래잖아요. 이 노래. 윤화. 윤화씨 아세요? 그렇지? 윤화씨가 이제 다음주에 나오죠. 여러분 요번달에 안나오나 했는데 다음주에 얘가 또 현당이랑 같이, 현당님이랑 같이 해서 특집으로 해가지고 얘가 또 다음주 월요일날은 윤화씨가 현당 나옵니다. 자 보립고개 갑니다. 여러분 같이 하세요. 자 여러분의 학습장은 생각하시고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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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 만들어 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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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ente 또 튀가인데, 사 Chair, 두사로의 시작스 reported 어떻게ances sect니? 우리 꼬들기 주님의 남편은 남편을 지게 채우시던 가슴을 얻지 아쉽수도 저는 너희의 그 시절 남겨내치어 전할 때 어마어마 민속이 믿고 살았던 한 마른 우리 꼬들여 불빛이 깜깜을 덜 슬픈 고점이 어마어마 한숨 비웃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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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